이번 오리오움마켓의 후원기는 7기입니다. 오늘 7기에 최수혁 보장님 모시고 환영사를 듣겠습니다. 나오시죠. 오늘 여러분들이 오리오움마켓을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나요? 저는 벨라비타 7기가 드디어 후원 기수가 되어서 드디어 19가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. 여러 번 월요움마켓을 보암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19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이 다음번에 내년부터는 8기가 들어와서 하게 되고 점차 기수가 늘어나게 되면 아마 나중에 노래 부르는 게 점점 힘들어질까 생각이 듭니다. 빨리빨리 불러주세요. 저는 이 벨라비타의 미래를 이 월요움마켓에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. 저희들 오늘 저희 7개가 후원 기수가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즐거운 하루 저녁을 갖다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